깝치면 죽는다 전염이네 게스트 분하고 한 적도 많아 게스트로 아마 검색하면 다 나올 거예요 왕어풍 유튜브 채널 내에서 게스트 안글루 개가 아니고 개가 아니고 게스트 이렇게 제거하지 뭐 깝치면 죽는다 자 내가 왜 이렇게 안 죽지 에이 이제 당했죠 무지고랩인가 이거는 내가 눕히기가 어렵겠는데 이거 봐 이 데미지 계속 줬는데 400대 이걸 버텼네 안 눕고 어 이거 다시 치면은 내가 이건 당하겠는데 지금은 이거 내가 타겟 짰고 와가지고 먼저 성공 그치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뭐 정변 승부에서는 승산이 없네 합동방송을 뭐 얼굴 보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하는 분이야 저거 뭐 이상한 또 역행 방송 보는 분인가 보네 그치 배틀그라운드를 뭐 배틀그라운드를 뭐 배틀그라운드 합동방송을 아니 무슨 얼굴 따지면서 해요 이상한 분들이 늘었어 원래 우리 시청자분들은 안 그런다 어디 뭐 어둠은 이상한데 떠돌면서 방송 보던 분들이 잠깐 들어오셨나봐 그치 뭘 적당히 하라는거지 뭘 했길래 흠 흠 흠 아니 이상한 분들이 들어오셨네 어떻게 다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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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치면 죽는다 야 또 당했네 또 당했어 데미지 말까 어 이거 많이 나오네 그치 이건 이제 한번 더 눕고 어차피 이제 카오 사실 그 성향 좀 오를 거 아니야 이제 그때 보호의 축복 받으면 되겠네 이거 빨리 나치지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아파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아파하면서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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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버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약올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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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계속 공격하지 응? 도망가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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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야지 나보다 이제 굉장히 버틴다고 생각하겠지 이거 봐자 계속 공격하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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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교전 붙었나? 아니죠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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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교전 북지 직전이네 헐크 헐크 선두에서는 지루금 하다가 빠지고 선다리님이 선두죠? 이쪽 이쪽 뒹뒹뒹뒹뒹뒹 뒷님 노리고 매스 체인 스트라이크 터졌죠? 박소담님 노리고 이거 이거 제대로 붙었어 당연히 지금 또라이님 노리지? 매스 체인 스트라이크 이쪽 터졌고 아직 계단 위쪽 말이 포즈돼 있어요 자 다 다 다 안 내려왔지 안 내려왔지 안 내려왔지 시 시 시 시 시 시 시 님 셀 실패니 울지 않은 홍도님 다 계십이 이상했어 이상했어 돌개 님 여기까지 들어왔죠? 이쪽 이쪽 깊숙이 들어왔어 돌개 님도 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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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많이 빠져있어 많이 빠져있어 많이 빠져있어 매우열 돌개 님 당했고요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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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앞쪽 병력들 박소담님 세이란 님 노리고요 크라미슈 님 여기 돌 뒤에 숨어있어 숨어있어 우치 님 뒷뒷뒷 님 노리기만 하고 숨나 쏘진 않아 습네 이분 왜 이렇게 숨어있어 탕탕탕탕 탕 님 노리고 치진 않아 치진 않아 피폭력주의자신가 형 이 분 왜 이렇게 숨어있어 개지니 님이죠 비주 님 노리고 중앙쪽 메스 체인 스트라이크 터졌어요 밤밤밤밤 님 리나 님 레버린 님 이쪽 움찔움찔움찔움찔 보여서 홍덕홍덕홍덕 님 이건 아니야 타겟이 타겟이 왜 이상해 썬더하리 님 마르베스 님 노리고요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 오고 있어 여기서 뭐지 아 이거 잘못 눌렸네 나 잘못 눌렀지?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다맨 님 홍덕 님 노리고요 이것은 타겟이 이상해 타겟이 홍덕 님 헐크 헐크 여름 아인 님 노리고 천상철아 님 나 부활 안되죠? 부활 안되지? 설마 부활이 되나 지금? 울리 님 노리고 이거 좌측에 여기 병력들 아직 이렇게 후밑 쪽에 단단하게 포진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 중앙교전인데 에이 이게 안 돼 안 돼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부활이 안 돼 엣지 님 이거 여기 매스 제인스 다시 더 적어 좌표 당했네 당했네 엣지 님 당했어 당했어 이쪽 당했어 깊숙이 여기 땡겨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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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렸어 노렸어 라흔 님 노리고요 위쪽 사 사 사 님 사 님 곰탕 켈러 님 노리고요 사 사 사 사 님 아 조금씩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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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쪽까지 계단 쪽까지 다 갔었는데 내 오열 쪽도 기름 님 기름 님 저 기름 님 타겟이 타겟이 이상하네 오크종 님 저 위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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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 님 노리고요 부활 안 돼 부활 안 돼 랜 님 누구 노냐 체인 님 노리지 지금 여기 에 여기까지 조금씩 조금씩 이 뒤쪽 후밑 쪽에 후밑 쪽에 병력들이 재규전 합류에서 쌓여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도 한번 해볼만 해요 그치 여기가 안 보이는데 여기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다시 한번 올까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거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그냥 그냥 결과만 봐야겠네 쭉 가는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리 위 다리 위 다리가 아니지 이게 계단이지 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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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밀렸어 없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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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모양이네 밀렸어 밀렸어 유 튜브 왕 허 퓽이네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죠 아이 정말 왜 저런 아이디 캐릭명을 만드셔가지고 왜 그러게 지금 그 말 왜 긴 말을 나한테 하냐 맞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이번에 나 잘못했어 긴 말 안녕하세요 이거 응 누구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른혜입니다 어 아니 어떻게 나른혜님이 왔어 어서 오시고 펀치님 디스코드 톡 좀 들어와 나른혜님 있어 나른혜님 어서 오셔 별일 없죠 응 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시합 준비 때문에 좀 바빴었어 응 붙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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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 스트라이크 터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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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일은 이제 생긴다 이쪽 이쪽 네 이제 또 바빠진 예정이고 응응 그렇지 뭐 누가 미인분 그대로 두어 뭐든지 시키려고 그러지 영웅모님 노리고 펀치님도 얼른 들어와 여기 깊숙이 들어갔어 피아스님 당했죠 당했어 당했어 홍도님 울지 않는 홍도님 쪼꼬미님 오른쪽에서 기대서 자 잠들었고 잠들었고 이건 또 뭐야 미스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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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깃이 이상해 침님 노리고 다른님 홍도님 노리고 있죠 어이 지금 나른혜님 오랜만에 왔다고 난리도 아니야 긴 말 보내는 사람도 있고 지켜드대 놀이야 은홀님 노리고 마르베스님 제인님 노리지 반갑다 웃음 전해주세요 응 아니다 뭐 굳이 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님 다 보고 있어 응 숨어서 여기 메시지 체인 스트라이크 터졌지 이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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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포에 약간 데미지 맞구요 맞구 맞구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문 너버님 문 너버님 문 너버님 대치대치대치 보고 있다 부활되면 부활도 좀 힐러분이 있으면 헐크 헐크 노리고 류현진님 노리네 여기 때문에 녹차님 당했고 이쪽이 많이 당했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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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그렇죠 제가 요즘 좀 많이 묻었죠 마을 눌렀네 자 후밑 쪽으로 어떻게 한번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나 아니야 치고 들어가네 그렇지 쭉까지 쭉까지 이 모양이 좀 열버졌기 때문에 지금은 쭉 가네 모양이야 아이방계리오님 진님 노리고요 우측에 딱히 딱히 오동통통님 쭉 가네 쭉 가네 쭉 가네 쭉 가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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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떨어지는 폭포 때문에 저쪽이 잘 안 보여 여름아이님 최대한 저기서 응 저항해 봤구요 그리고 쭉기 쭉기 밀린 모양이야 밀린 모양 밀린 모양 밀렸어 밀렸어 나른 애님 네 지금 게임 같은 거 지금 아직 안 해 봤지 요즘 저 지금 좀 신경 쓰일 게 많아서 음 취업 다시 이제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서류까지 착각했고 이제 인적성까지 보고 좀 크게 말해 줘 나른 애님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 중요한 나른 애님 목소리가 작게 들려 지금 우리 남자 시청자분들 이 핸드폰으로 듣는 분들은 귀에 그 핸드폰 지금 살짝 대고 비비고 있어 귓볼이 빨개지도록 자세하게 들려 자세하게 들려 자세하게 들려 잘 들린다고 펀치님은 왜 펀트 페이지를 주우러 다녀 디스코도 한번 들어 오시오 펀치님 펀치님이라고 엄청 미인분이시고 애교 애교많은 이번엔 직종이 뭐예요 나른 애님 응? 취업 그 뭐 보고 있는데 응? 어? 왔어 이거 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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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여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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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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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제대로 붙었어 그러나 이런식으로 대체해서는 아까랑 비슷한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메이트님 당하고 벼랑님 당하고 이 쪽을 따였지 따였어 따였어 제기존 함류는 당연히 여기 보면 일텔 일텔포쪽 이 쪽에 퍼진하고 있는 네오열적이 유리하죠 캐릭따이에도 여기는 샤텔 해와야 돼 그래서 우리 쪽에 많이 퍼진이 있는데 들어와 주면은 처음에 쭉 좋은데 안 들어온다고 이 모양에서는 어느정도 캐릭 따고서 승산이 있다 싶을 때 쭉 밀고 여기까지 들어오겠지 그래서 메이트님 메스 체인 스트라이크 터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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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쪽까지 이쪽까지 자 여기서 여기서 기회 기회 여기서 얼만큼 따느냐인데 그래서 필란이 당했고 이쪽 이쪽 피아스님들도 당했어 어느정도 어느정도 상대 병력을 따느냐인데 지금처럼 깊숙이 자신들 진영까지 연속된 메스 체인 스트라이크로 당겨서 그 다음에는 전도 병력을 땀에 이제 치러 가는 건데 상대 진영까지 그 다음에는 단원님 고관리 고관리 은원님 당했고 당했고 너무 시간을 주면 아시다시피 바로 재교전 합류가 돼 일텔 그래서 너무 시간을 주면 유리할게 없지 지금 메스 체인 스트라이크 터졌고 맥지니 감독님 놀이고요 소락소락소락 소락하니 지금 손님이 와 계셔가지고서 다음에 다시 올게요 어디 집에 손님 왔어요 네 이 남자친구 온 거 아니야? 다른 언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이따 다시 와요 안 된다는 소리가 지금 긴말로 지금 계속 이거 봐 도배돼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언니 가면 안 된다 이쪽 이쪽 빠지고 빠지고 물 속으로 도망가면 스킬 사용이 안 될 텐데 물에서 당했어 영웅무님 당하고 당했지 오카님 당해 빌렸어요 이게 안 쏴져 내가 쏴 볼까 물이라고 쳐 왜 이래 쏴지네 여기는 얕은 물이라 쏴져 깊은 물로 들어가면 안 쏴쥴지 나른해님 때문에 또 크게 또 치료받았어 내가 그런 분들 꽤 있을걸 정신이 부쩍 뜨는데 어? 바로? 바로 왔네 바로 왔네 바로 왔어 지금 지금 나른해님에 신경 쓰다보니까 오는것도 몰랐어 뭘 넘어 어때 뭘 넘어 어때 접변님 당했고요 베랑님 당했지 저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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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탕님이 당했어 여기 싫어지네 누가 싫어지지 절근님 싫어져고 싫어져고 푹푹푹님 구찌님 레몬 녹차님 당했어 저쪽 구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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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두선두선두선두선두 이쪽에서 추키추키추키 통님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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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게님이지 당했어 돌게님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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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병력들 조금씩 깠죠 계단 계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러고 이러고 이제 뭐 됐어 얼마 있는다 예 파콜한거 같아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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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왔어 왔어 다시 왔죠 다시 박소담님 아까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네 이건 임무를 띄고 있어 그래서 상대 병력이 왔을 때 상대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피고 살피기만 하면 뭐해 말해야겠지 말해야겠지 그거를 말하라는 아주 중요한 임무 그치 돌게님이 찍고 있죠 지금 돌게님이 공격이 안되겠지 그래도 돌게님이 어디로 움직이나 이런걸 보고 메 메 메 메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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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건 한번 같이 같이 와서 메스 체인 스트라이크 한번 땡겼죠 연속으로 두번 땡겨요 세번 땡겨서 저쪽으로 빼려는 거야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전술인데 상대도 메스 체인 스트라이크로 다시 땡겨올 수가 있죠 에 이쪽 이쪽 다시 터졌고 다시 터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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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야 그렇지 이수미 병력들도 이제 여기까지 좀 따라 붙었어요 메스 체인 스트라이크 붙어가지고 또 가지고 가디뉴력이지 그 레벨에 맞는 데서 하는 거지 가디뉴력 보면 나오잖아 그 추천사량도 보면 또라이 그 mpc 있잖아 그 야웅단 추천사량도 나와 고런조사는 뭐지 삼진이 캣도 한번 치나 여기서 다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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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졌죠 땡겨졌죠 저기까지 다시 땡겨졌고 땡겨졌고 그 이게 소환 이 소환한 소환 수를 공격해 주는 것도 나름대로 뭐 없는 전술은 아니야 이게 공격도 해요 범위 스킬도 쓰고 지금 말이 팀을 부른게 하는 거지 헐크 헐크 움직이고 힐링성 헐크 움직이고 힐링성 헐크로 움직이고 헐크 움직이고 큰 역할을 하네 헐크 그렇지 그래서 상대로부터 이런식으로 타 겠이야 상대적으로 이런식으로 타 겠이야 대상이 된다는 것도 탱으로서는 큰일이야 여기 파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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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중 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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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춥기 밀린 모양이 됐어 쫓아가는 닉스 울리는 노리고 여기 여기 지금 스킬이 안써질거야 깊은 물에서 그치 여기까지 흠 흠 흠 흠 흠 잘 먹어도 안는데 그냥 교전하는 것 같고 천륜님도 안하고 재우고 재우고 아이고 혼자 산다린 탱이라 이거 거의 뭐 성정이 있으면 안당한다고 봐야 돼 죽기까지 성공했어요 교란 역할 해주러 오신건지 아니면 혼자 잘못 온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미스 제니스 라이크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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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여기 다시 당겨왔지 메스 제니스 라이크 어느정도 따느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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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림 당했고 크게 뭐 상대 딸려온 인원 전체를 여기서 한번 잡아준다면 몰라도 크게 뭐 지금 그치? 모양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야 전술 자체는 나쁜건 아니야 여기 진영 깊숙이 아군 진영 땡겨 갔으니까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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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콘 매그넛 여기 있지 이게 범위 스킬 같은 거 있어 요 흰말이 다시 다시 메스 제니스 스트라이크 다시 터졌고 지금 여기까지 당겨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이노님 힘든임놀이고요 후미 후미병력도 꿰떼꿰떼꿰떼꿰떼꿰떼꿰떼꿰떼 마지 돌개님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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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류진이 당했어 여기서 선택해 치고 나가는 시점 선택이 어려웠는데 여기 한번 나오나 쭉 쭉 쭉 한번 밀고 쭉 홍도님 당했고 나오려면 쭉 여기서 별왕님 당했고요 여름님 당했고 너무 뒤여 후미 쪽에 병력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일부 병력만 일으키지 못하면 오히려 따인 경우가 더 많고 쭉 쭉 쭉 쭉 아 여기를 확실하게 밀질 못해 앞쪽을 저 뼈님 그렇지 감독 제인님 여기를 확실하게 앞쪽을 못 밀고 오히려 병력이 많이 따였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얇아지는데 여긴 쭉 가도 되겠어 그냥 어 쭉 그냥 가도 밀겠어 뒷방법 이 쪽까지 이쪽까지 이쪽까지 여랑님 당했고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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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방법 형수민 당했고 우동님 당했고 아 밀리는 모양이야 밀리는 모양 밀리는 모양 밀리는 모양 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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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렸지 이건 뭐야 둠바둠바 돈을 이렇게 4개 아들아 의미가 있어 이거 사 사 뭐 물건 파란 분인가 봐 그치 이거 사라 그 뜻 같기도 하고 가시님도 보고 있나봐 이거 얼른 좀 와서 모니터 좀 하시고 가시님 실러도 좀 키워놨어요 가시님 왕어풍 부활할 실러 지켜보고 있고 힐러 좀 키워 가시님 나 부활이 필요할 때 부활 좀 해주려면 캑? 캑이라고요? 가시님? 아니 그럼 준비를 안했어? 응 나 부활주무소 안판다면서 아니 그거 준비를 해야지 왜 이렇게 놀래? 부활이 땡겼죠? 매스체인 스트라이크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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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겼죠? 세번 이쪽에서 여기 다시 한번 땡겨줬고 이쪽까지 이쪽까지 다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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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뒹님 놀이 자 이런식으로 지금 일단은 쓸건 쓰고 요 매스체인 스트라이크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아예 자신감을 갖고 그냥 바로 그냥 여기를 들어가나 여기 그냥 바로 들어가네 지금 기세에서 밀렸어 이게 이제 귀걸이가 나오냐 그거죠 그건 없고 그치 없어 무기 정도 귀걸이가 안 나왔네 귀걸이가 안 나왔고 에이 지금 이거 자 이게 잔류병력들 내 큰 힘 당해 죽이죠 잔류병력들 치러 왔죠 박수 남짓 당했어 당했어 한 캐릭정도 여기 약간 좀 일찍 왔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한 캐릭 노리고 사실 오기는 너무 좀 작죠 너무 작어 자 왔구요 일로 가네 일로 가네 일로 가네 저 여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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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 여기서 문다 에이쪽 아 이거는 병력들이 지금 메스 체인스타이크 터졌고 썬도하리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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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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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메스 체인스타이크 터졌죠 다시 한번 터지고 다시 한번 터지고 후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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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후님 여름아이님 놀이 왜 당했어 당했어 이쪽 당했지 미친 오우님 다수님 당했고 저 메인 아니 지금 메스 체인스타이크 터졌고 수호름님 당했네 당했어 제대로 붙었어요 양쪽 지금 완전히 교전 대기 쪼꼬미님 노리죠 자 이건 완전히 정반송부인데 이 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박소담님 노리고 이쪽에 메스제니 스트라이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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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르릉님 당했고 당했고 자 이쪽에 다시 한번 터졌지 디어님 당했고 이거는 일반 일반텔 가능한 지점인데 양쪽 다 반대님 언어월림 노리고 이쪽에 미나님 통증 당했고 다이수님 수습이 안되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구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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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랑님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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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스제니 스트라이크 쭉 터졌죠 썬더하리님 여기서 뭔가 하시나 뭔가 하겠지 그냥 서있을 분이 아니야 머리라도 긁고 계시겠지 그냥 있을 분은 아니야 탁 탁 탁 탁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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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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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퀵 퀵 퀵 퀵 퀵 퀵 퀵 귀님 당했고 자명님 당했고요 꾸찌님 빠지지 빠지지 체인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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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렵지 완전 2.4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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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위쪽에 있네 지금 붓기식전이죠 다시 한번 당기고 당기고 이쪽도 당기고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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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탱 탱 탱 탱 탱 탱 여기 여기 헐크 헐크 귀기님 노리군 헐크 또 노리긴 노리네 귀기님 헐크 놀이기 손 노려 이 결과는 뭐 큰 피 없이 양쪽 끝난 것 같고 이죠 딴따님 썬더하리님 노리고요 탱 탱 탱님 이쪽 당했죠 당했죠 아 이쪽 안쪽까지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이번 전술 상대 네오엘 쪽을 깊숙하게 네이툰님 당했고 그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신노님 노리고 좌 respir 헐크 여기 강의 고격 acknowledging 항장 많이 있으니까 이쪽 이쪽 이bnb racket 이쪽 비즈님 후미쪽까지 후미쪽까지 언덕 돌파해서 아이 뒤로 돌아서네 뒤로 뒤로 앞뒤로 혁공받는 모양이 나오겠는데 트기님 노리고요 아 이거는 축기축기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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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기축기 이쪽 이상님 당했고 에 딴딴님 축기축기 축기축기 퀴기님 당했고 점사 맞았죠 메이토님도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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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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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밀렸어요 밀렸어 밀렸어 퀴툰님 뭐 나 내가 오타 오타 잘하지 나 오타 잘래 가는데 그냥 쭉 가네 쭉 여기 부삭이다님 머리 백야혈까지 있어 메스 체인 스트라이크 터졌죠 디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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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이네 케스텔 재교자 합류하면서 한번 버텨보나 어 마르베스 님 어 후밑쪽 후밑쪽 두치 크니 바다 있는 놈이지 이 진영도 사실 그 프리메이슨을 약간 좀 후밑쪽 빠져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 힐링성에 당했어 그냥 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조금씩 조금씩 전질하면서 손을 물러붙이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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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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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버린당했고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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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쭉 가도 될 것 같아 응 이제 돌괜님 놀이 왜 쭉 가지 쭉 까지 지금 뒷쪽 후밑쪽 병력 빠질 필요도 없어 쭉 가면 돼 그죠? 당했어 사암님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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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는 밀린 모양이야 너무 지금 쉽게 밀리는 모양 허용해 주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나중에 배틀그라운드? 응? 아니 그러게 잘해요? 나보다는 잘해야 돼 나보다도 못하면 안 돼 남자분들은 미인분들은 뭐 나보다 못해도 되고 어제 처음 해봤으면 완전히 초보네 내가 경력이 얼만데 굉장히 오래됐지 1년 됐나? 응? 응? 한 거는 별로 없는데도 시간상 그 정도 시간은 지났을 거야 내가 게임한 지 실력을 좀 더 쌓고 응? 운동 실력이 좋아서 금방 배틀그라운드를 한다고? 무슨 상관이야 운동 신경이 좋아야지 딴 거 뭐 운동했다고 해서 비틀그라운드를 잘할 리도 없는데 기름님 커플댄스 이 남자분 아니야? 어이구 봐 얼굴에 기름기가 도네 기름님 느끼하다 흐흐흐 흐흐흐 남자 같기도 하고 그치? 흐흐 흐흐 기승님 흐흐 허풍오빠 어떻게 날 찾네 조은형님 이분 미인분이신가? 흐흐 에이 바둑이나 오네 바로 와 이거봐 그치? 카질님 돌진이야 돌진 돌진 미스체인 스트라이크 좌측 터졌죠 우측으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깨졌고 카질님 이상님 노리고 이상님 이상하네 타겟이 없어 이상해 당했구나 당했어 이상님 당했어 당했어 부부사기단님이죠 백혈 홍도님 노리고 백야혈까지 일단은 가담했는데 박소담님 노리고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대기님 담입니다 아 이거는 조금씩 조금씩 거리 접히고 지구 들어오는 모양이고 기름님 당했어 아까 커플댄스 추던불인데 그치? 일로 빠지는데 빠지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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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보이 빠지는거는 이거는 공격도 못해보고 따이는건데 바멘님 디법 걸렸고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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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기 당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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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멜님 당했어 당했어 완전히 이쪽까지 쭉 밀렸어요 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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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어린 분들도 많이 하는 거 같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응 중공한 중년의 매력을 풍기는 그치? 수준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분도 계시고 정산 레버린님 축하 축하하는게 이게 뭐 높은 가격에 뭐가 팔렸나 그치? 44 33 22 11 가격이 왜 이렇게 자꾸 줄어 이건 아니지 카운터인가봐 이게 가격이네 미치 100 200 300 400 홍도님이 400까지 물렀고 래버린님 래버린님 400 크 이건 뭐야 400까지 부르나 비웃나 500 나왔죠? 500 나왔다고 지금 비웃고 래버린님 비웃는게 아닌거 같아 이건 확인 이게 정산 래버린님이 이분이 하나봐 그치? 지휘를 진행을 축하 축하할까 이제 빨렸다 그 얘기 별거 아니네 알았어